1번 더 꺼내려 3번 더 꺼내려 3번 더 꺼내려 3번 더 꺼내려 4번 더 꺼내려 2번 더 꺼내려 입구 들어가고 있는데 입구 같은 느낌이 아니네? 그냥 산속에 올라가는 느낌 산적이 나올 것 같은데? 근데 내 게잠없어 온 거 같아 근데 이렇게 산속 시골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이 산다 어디 산으로 산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 지금 뭔가 되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느낌인데 왜 괜찮겠지? 엄청나 그런가?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선생님 지금 이곳은 릴드가 왔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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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크로스라고? 아 또 나가야 돼 이 길을 아니 근데 근데 바타카스는 다시 다른데로 갈 수는 있는데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해? 그게 문제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내려간 게 아니고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다행히 다시 정리 도착 다행히 도착 도착 이거 아니야 이거 뭔데? 안하네 인사 가뚱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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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여기도 여기도 너 너무 맛있어 목을 말하면 엄청 많아 파스타 장면이 되겠다 너무 맛있어 근데 아아 방금 가입이 제일 비쌌거든 아 낙소가 일부러 색깔이 이렇게 있어 튀기나 봐 어때? 맛있어 맛있는데? 눈 잡illed 열리 비빔 육각 흰망 아먹 predominantly 생 tortu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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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역시 안녕. 이렇게 딱 가까이서 확실하게 본 거 처음인 것 같아. 응. 날씨도 좋고 여기 자리도 좋고 여기 자리도 좋고. 내가 왜 몰랐겠냐. 여기 근데 저희 자리가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뜨거운데 피할 곳이 없어요. 여기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말이 현실이 됐어. 밥이 맛이 없어도 풍경을 반찬 삼아. 먹자고 했잖아. 밥은 아직 안 먹어. 밥은 그렇지. 그렇지. 근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. 근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이거 열어봐도 돼? 응. 너무 맛있어. 짠데? 나쁘지 않은데?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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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푸딩같은 맛 근데 왜 이게 3대 디저트지? 할로할로가 훨씬 맛있는데? 가만히 빼면 저게 왜 사람이 표현이 안 나오지 않냐? 사람이 표현은 뭐니? 영기가 계속 나야 되는데 저렇게 한 덩어리가 여기 딱 올랐다가 영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 또 한 덩어리씩 계속 울려 진짜? 지금 영기 아직 있잖아 여기 올라가고 있다 퍼지고 있다 영기가 소중한 소스 또 올라와 딱 저 한자리에서만 올라와 저기가 화산인가봐 그럼 또 올라온다 써서? 어 왔네 쇠용거리 어? 안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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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어? 파인애플은 먹었지만, 이 병원에 오는 중 제가 몇가지를 먹었을 것 같다. 사이에서 먹었을 때, 다행히 먹었을 때, 다행히 먹었을 때, 마일 사러 왔다. 파인애플은 먹었을 때, 파인애플을 먹었을 때, 과일 사러 왔습니다. 그럼 할거야 작은 파인애플은 뭐고 큰 파인애플은 뭐야? 별로? 이거? 나 3개 나 3개 나 3개 1개 멜로 인디언망고 인디언망고 어? 있나 보네? 아 인디언망고 있다 애플망고는 how much? yes 150 아 아 아